형 이제 큐브하는 거야. 아 일단은 오늘 제모를 해주실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우리 여기 공손하게 인사해야죠. 아 네. 어 벌써 안 주면 이거 신청하자 예의가 없지. 자 일단은 네. 별빛이 내린다. 샤랄라. 아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32살입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아하하하. 오늘 제모 괜찮으신 거죠? 아 그럼요. 아 저 여자친구분 계시고요? 아니 없어요. 그렇죠 메이플하면 다 그래요. 캐릭터가 여자친구죠. 아 그렇죠 메이플이 곧 여자친구죠. 근데 그 옆에 계시던 여성분하고 어떤 사이세요? 아 저는 원래 그분 잘 모르고.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친해? 아 이 얘기를 하자. 여기 와서 친해졌죠? 네 그러니까 친참 동생이 있는데 그 친참 동생이 같은 길드원 분이고 저랑은... 저분 되게 웃기더라고요. 여기 와서 여자분하고 남자친구가 친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같은 길드원이고 알고 보니 같은 서버 유저다 보니까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헤네시스 급인데 진짜. 헌팅 피시방이란 게 괜찮다 헌팅 피시방. 헌팅 피시방 너무 웃기다. 아 아 저는 남친이 아 저분이셨구나. 아 네네. 맞아 저 남친이 있으시구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있으시구나 죄송합니다. 룩험마 전에 150개 블랙큐브를 준비하신 거죠? 네. 동의를 많이 보시나 봐요. 저분한테 큐브 진짜 많이 하셨는데 신뢰가 안 되면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보세요. 저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사님이에요? 네. 어떤 강의를 강사하시는지.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 제가 영어 수학은 버려지는데. 근혜공식은 쉽지 인정하시죠? 근혜공식은 쉽지 그건 나도 안다. 말해봐? 근혜공식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2A분에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다이시. 와 와 와 와 어 뭐라고 하는지 하도 모르겠어요. 진짜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 30퍼 엠블렘을 이거 엠블렘 얼마만 드셨습니까? 에디는 한 20장 정도 들어봤고 30퍼가? 네. 와 이건 뭐예요? 야 이거 따지면 이건 유닛 레전들이 12, 12, 12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겁니다. 999원. 이거는 띄우신 게 아닌 건가요? 아니면 사왔어요. 사오신 거고 유전들이죠. 여쭙다. 맞추신데 얼마 걸리셨어요? 이거 한 1년 조금 넘게 걸렸던 거 같아요. 1년 조금 넘게? 네. 계속 이게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나오는 월급을 이렇게 입고다가. 네. 이야 이쁩니다. 이건 지금 아케인을 굳이 가실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엠블렘 스펙을 바라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1차고 2차는 아케인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근데 아케인 지금 추억이 마음에 드는 매물이 안 올라와서 환불을 돌리고 있어요. 아 하나씩 그치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5일 동안 밤낮없이 그거 돌리다가 상 죽을 뻔 했거든요. 아. 추억은 거의 아케인급인데요? 아까 좋은데 아케인을 제가 170 이상급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야 이게 수학선생님이 그런지 숫자놀이가 심하시네. 5.9230. 딱 보니까 이거 딱 심볼 만납이 아니거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이거 전에 혹시 부탁드릴 게 있는데. 뭐죠? 저도 재물 하나 일단 먼저 받쳐놓고 아케인. 영암불 6개가 있거든요. 근데 안 떴으면 하는데 이거 뜨면 내가 배 아플 거 같은데. 아. 제가 질러드리는 거죠? 네네 이거 영암불부터 먼저 질러주시고. 어어. 아 괜찮습니다. 어 필요했어. 아 놀래라. 어 죄송합니다. 선을 선을 많이 찍게 넘었네요. 아 7개네요. 네 7개. 자 이거 어딨죠? 얘를 바라나 봐주신거죠? 네. 바래라. 자 환윤이다. 어! 뭐야! 야! 야 이거 그냥 써!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그래야! 온 science! 레전드 해 진짜 이거! 워! 오! 으이랑… 야 야 이 룩 한 발 우는 빨리 한 것 같애. 지금 엠분도 빨리 한 것 같아 지금. 야 이ка 엠분도 그냥 망해도 상관없어. 이거 망해도 인정! 인정해야 해. 이건 망해도 인정해야 해. 와! 자, 110이 힘고퍼. 확실히 아까 영안불이 제물이었나 봐요. 아, 그게 좋은 거야. 아니, 솔직히 이거 150개 날려도 되는 거예요. 이건... 10이 너무 큰 건지. 아, 그렇죠. 원래 띄우면 좋죠. 그렇죠. 원래 띄우면 좋은데. 이건 이제 누구만 갑시다,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 강사리 수학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 자리로 모실게요. 이거 비타부트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30일 생일인데 30... 자, 이제 우리도 시작이다. 어, 키리그를...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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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저기 계시는데, 야, 형피와 바로. 어? 욕도 야, 수학 공식으로 욕할 수 있어. 뭐 알아 먹지, 욕하게. 결국은 막, 뭐 곱하게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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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뭐 해갖고, 결국 18룩 나오게 막 하고 막 진짜. уст. 어... 아, 아... 일단ены, 현재.